스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부터 호드랑 리커버 쿨턴 왼발 호드랑 리커버 셔클턴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2 카운턴 사이드 홀드 사이드 홀드 사이드 홀드 사이드 포인트 하프턴 사이드 락 리커버 카운트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3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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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스 백 넷,2,3,4,5,6,7,8 카운트 카운트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월홀 월홈 끝나고 태그 포드락 리커버 백샷풀 백샷풀 백 히치 빅스텝 카운트 1,2,3,4,5,6,7,8 월홈 월홈 respecto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4,5,5,6,7,8 receivers 끝 ky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